네 오늘 군이 음내권에 또 저희 손님들이 1박 내지는 2,3박을 하러 간 분들이 꽤 팀들이 많네요. 곳곳에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서 내일을 기대해봅니다. 쭉 여기가 군이 음내고 쭉 대물나라 가게 뒤 인금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 물색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 움직임이 많은가 봅니다. 네 어저께 또 낚시를 가셔서 또 그 결과물도 더러더러 나왔거든요. 활성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조항 접수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이거든요. 다가오는 주말은 기대하기가 아주 좋을 듯 예상을 합니다. 낚시야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예상은 좀 좋은 느낌을 줍니다. 여러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네요.